우와 이게 펭귄 얼음 깨기야? 응 내가 가져왔어 재밌겠지? 우와 진짜 재밌겠다 한번 열어보면? 열어봐도 되지 설화야? 응 열어봐도 돼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안에 얼음이 있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껴주는 거야 너 이렇게 끼는 거야? 아무거나 색깔 상관없어? 응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 그냥 끼면 돼 우와 다 꼈다 다 꼈지 이제 돌려봐 뒤집어볼까? 우와 완성 이제 여기 위에 펭귄을 올려놓은 건데 우와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씩 찍는 거야? 그러면 내가 먼저 해볼게 그래 너가 먼저 해 하나 둘 셋 어? 아무 색깔 나왔다 어 아무 색깔이나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래 그러면 나는 이 파란색 처음에 안 걸리지 자 설화야 너 차례 어 내가 해보면? 하나 둘 셋 아 파란색 해볼게 하나 둘 셋 우와 오 역시 처음엔 쉽죠? 재밌다 다음 하나 둘 셋 오 흰색 오 흰색 위험하게 여기 옆에 해보겠어 하나 둘 셋 오 두께나 깨졌어 하나 둘 셋 와 흰 색깔 이거 할까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오 설화 너 잘한다 조심스럽게 설화 성공 하나 둘 셋 어? 이랬을 때 한번 다시 돌려야 돼 이랬을 때는 다시 돌려야 돼 돈이 핑그르도 돌아야 하거든 알겠어 하나 둘 셋 D 핑그르르 돌았다 암호 색깔 암호 색깔이나 막쳐 암호가 괜찮은걸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암호 색깔 암호 색깔 내가 쳐볼게 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건드리면 그거 쳐야돼 미안해 안하겠어 하나 둘 셋 어 잘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암호 색깔 하나 둘 셋 암호 암호 그거 해볼게 하나 둘 셋 진심이야? 하나 둘 셋 안 돼 어 망할것 같은데 어 된다고 이게 하나 둘 셋 깔아 아아 솨아암 아아 소라야 솨아ives 이만큼 지금 폭격을 해놨거든요 조금이라도 나가면 죽습니다 솨아야 고마워 cens1 그리 아 차를 건드리게 나왔어야 돼 내가 계살 Hosp 뭘로 트키야 너 죽겠다 nodes 이걸로 해볼게요. 제발. 오 근데 살수도 있어. 오 비키야. 나 진짜 인정이다 비키야. 잘해봐 설화야. 진짜 그거 할 거야? 어쩔 수 없을 것 같거든. 이게 최선이다. 하나 둘 셋. 소심하. 으악. 제발. 제발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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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우와 설화야. 너 진짜 고소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. 제발 저는 이 차례 건너뛰기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건너뛰기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줘서 저를 응원해주세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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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하나 둘 셋. 좋아요 안 눌렀죠. 아 그 흰 색깔 나왔어. 그러면 이거야. 흰 색깔 그럼. 이번 판은 내가 졌지만 다음 판은 이겨보겠다. 다음 판 이겨보세요. 졌으니까 너가 이거 세팅해. 진 사람이 해야지 뭐. 근데 뭐 내기 걸고 해야 되는데. 뭐 내기 걸지? 진라면 먹기? 아니 짜파게티 먹기. 어 그럼 이긴 사람 거 먹기. 아 내가 이기면 짜파게티 먹고 너가 이기면 진 라면 먹고. 응. 진 라면. 진 라면 파이팅 야. 짜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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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파게티. 내가 졌으니까 내가 올릴게. 그래 이렇게 올려도 되잖아 아니 이건 내 마음이지 아니 내 마음이지 친구야 이쪽 아 친구야 내 마음이지 아 여기 그래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졌으니까 내가 먼저 줘? 아니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먼저야 그래 차례 건너뛰기 잘됐다 샘통이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하나 둘 셋 아 차례 건너뛰기 잘됐다 샘통이다 아무 색깔 거라 아무 색깔 걸렸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장 멀리 있는 걸로 성공 하나 둘 셋 흰 색깔 강남은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오 빅키야 너 건들면 안 돼 미안해 미안해 자 이제 너 차례 하나 둘 셋 파란색 파란색 오 오케이 난 좀 위험하게 도전해볼게 짜파게티 먹자 짜파게티 먹자 아니야 신나면 와 설아 이번 판 좀 봐주라 오 오 좀 위험하기만 해 오 그 색깔? 오 하아 성공 위험하게 가보려고 해요 요런 색깔 오 난 이거 하나 둘 셋 얍 흰 색깔? 흰 색깔? 아 흰 색깔 이거를 해볼까? 이거 하지마 왜왜 나 이거 이거 하지마 왜 나 이거 할 건데 아니 딴 거 하는 거 어때? 너 괜히 이거 좋으니까 그러지? 아니 그건 아닌데 아이 저 이거 할 거예요 아니 저 이거 할 거예요 칭칭 칭칭 좀 칭칭칭 칭칭칭 저기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오 잠깐만 위험한데? 오 오 오 다행이다 아 아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와 안 돼 뭔가 분위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아 안 돼 분위기가 살악 아 다행히 안 돼 아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발을 뺀다고 저는 이 순간에서 차례 건너뛰기가 나오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인생아 어떡해 이거 밖에 없다 이 방법이 없어 아 아 안 돼 나 짬멕 같이 먹고 싶은다 안 돼 안 돼 오 이거는 가망이 없어요 안 돼 안 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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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진라면 파티다 이익 이익 진라면에 진라면에 끓여왔는데요 하하 맛있겠다 우와 막상 먹으려니까 맛있겠는데 오우 먹어보면 열 음 후... 저 오늘도 신나게 얼음 깨기 하면서 놀기 대성흥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만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